슈퍼주니어 규현, 멤버수 왜 줄었냐? 질문에 진 땀 13명이었는데, 13명에서 9명으로 멤버수가 줄어든 그룹 슈퍼주니어 규현이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17일 유튜브 채널 오디지에는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 러옥 예성이 출연했습니다. 영상에서 멤버들은 슈퍼주니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과 함께 자신들의 과거 활동을 되짚어봤는데요. 규현이 본인을 예능인으로 알고 있는 아이에게 아이돌이라고 직업을 밝히자 아이는 그룹 멤버가 몇 명이냐고 물어 규현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규현은 1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9명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아이가 멤버수가 바뀐 이유를 궁금해하자 당황한 규현은 복잡하다 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슈퍼주니어가 멤버수 변화를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이었는데요. 2005년 12명으로 데뷔한 슈퍼주니어는 이듬해 규현이 영입되면서 13인조가 됐습니다. 이후 기범, 한경, 강인이 탈퇴했으며 성민은 결혼 후 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 슈퍼주니어는 9인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규현은 아이와 함께 슈퍼주니어의 과거 무대를 시청하며 멤버들을 진심으로 놀려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과거 유행했던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하는 역을 먼저 발견하고 이거 꼭 봐야해 라며 아이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아이가 개코 원숭이 같다고 하자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후에도 맨몸에 재킷만 걸친 이특을 보고 경악하고 다소 중후해진 시원을 보며 이 사람 좀 늙기 시작했죠? 라고 농담을 건네는 등 넘치는 예능감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군뺏기, 입대로 인한 공백기를 마친 슈퍼주니어는 지난 16일 정규 10집 더 르네상스, 더 르네상스를 발매하고 본격적인 완전체 활동에 나섰습니다. 경쾌하고 신나는 디스코 팝 장르의 타이틀곡 하우스 파티는 힘든 상황에서도 소소한 일상을 잊지 말자는 내용을 유쾌하게 담은 곡입니다.